아하핳 으 아 오바퀴 어? 반장이요 어? 만반장 자꾸 오바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럼 오바퀴를 오바퀴라고 하지 뭐라 그러냐? 아 진짜 어? 이건 뭐야? 도전! 불닭 비빔면 오호 너 매운 거 못 먹잖아 아 그때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 오 그래? 그럼 한번 도전해 보시든가 해보자 구독 우선 비빔면을 만들어 볼게요 꿀름물에 면을 넣어주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면이 다 익었으면 면을 찬물에 씻어 준비해 줍니다 면이 이렇게 차갑게 준비됐고 이제 여기에 도전 비빔면 쑥쑥을 넣으면 짠 우와 이것도 일단 냄새가 엄청 매울 것 같아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맵겠다 야 너 진짜 그 소스 넣을 거야? 남자라면 도전 도전장 소스 넣어야지 너무 매울 것 같은데 이거? 야 소스 뭐 다 넣은 거 맞지? 끝까지 다 넣어라 탈탈 털어서 아 한번 먹어볼까? 아 아 물 비빔면 하나 먹는데 발차기까지 해 둘이 물 안 먹고 먼저 다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? 그래 좋아 물 마시면 실패 좋아 준비 시작 먹어보겠습니다 매운 냄새 우와 엄청 매운 매운맛이 아주 맛있겠구만 너 괜찮겠어? 오 냄새가 아주 살벌한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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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라게 맛있는 맛이라서 놀란 거야 오 두 선수 엄청 매워합니다 오 과연 누가 포기할 것인지 오박해 너 너무 고통 오박해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포기해도 돼 고통은 난 매운 걸 즐기는 거야 아 너야말로 지금 우는 거야? 국물? 아니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리 엄마 집에 잘 계시거든 지금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지네 아 더워 못 먹을 것 같으면 포기해 괜히 또 장염 걸려서 힘 좀 막지 말고 포기하니 나 지금 되게 음미하면서 먹고 있거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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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 아 암 아 어? 물 마셨어! 오박기 누나 승리! 나이스! 내가 이겼다! 이겼으니까 나 물 마셔도 되지? 남반장 맵 찔면서 왜 나한테 도전이야? 아 더워 나 지금 너무 더워서 물 마신 건데? 너네 집 왜 이렇게 덥냐? 에어컨 좀 틀어봐 어?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? 형 우리 집 엄청 시원해서 여름에도 에어컨 안 트는데? 내가 더위를 좀 많이 타? 구독! 나 이겼는데 뭐 없어?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없냐고? 음 내가 졌으니까 소원 들어줄게 음 아무거나? 말만 해 말만 해 말만 해 말만 해 말만 해 소원해나 킥한다 오오키 아이오 남반장? 남반장 나 사실 너 좋아해 갑자기? 예전부터 좋아했었어 넌 날 보지도 않았지만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최소기는 세척